아침 이슈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이슈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보유세 인상 울타 발언, 또 현대차 백조클럽, 민간인된 성전환 부사관, 이 세 가지 이슈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이슈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최양호 고문,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입니다. 두 분 어서오세요. 어서오십시오. 우선 먼저 공시가격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유세 기준이 되는 게 바로 공시가격인데요. 정부가 올해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 공시가를 공개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일단 단독주택 공시가 같은 경우는 꾸준히 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시장 가격하고 너무 공시가격이 낮아져서 아파트나 이런 공동주택을 살고 있는 분들은 공시가가 어느 정도 현실화되고 있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돼서 세율 과정에 있어서 불공평하다는 비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단독주택 공시가 같은 경우에 지난해는 많이 올렸어요. 17.75%를 올렸는데 올해는 그보다 반 정도, 6.8%만 올렸거든요. 전국 기준으로 보면 4.47%가 올랐고 서울 지역만 보면 6.82%가 올랐기 때문에 작년에 한꺼번에 많이 올린 거 이번에는 반 정도만 올렸어요. 그것도 차원차원 더 올려서 실제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한 50%보다 약간 높게 50% 전방, 중반기 정도 그 정도로 올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거기까지 못 간 상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아마 공시지가와 현실에서 판매되는 그 가격을 좀 맞추는 점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보이고 있어서 올해는 아마 숨고르기로 좀 한 것 같아요. 지난해 너무 많이 올려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올라가면서 고가 단독주택 보유자는 이제 공시가격도 오르고 또 종합부동산세, 과표가 되는 공정시장가의 비율도 90%로 높아지면 세금 부담이 급증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공시가격은 조세, 그다음에 부담금, 부가 기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산세, 종부세, 보험료, 그다음에 연금 여기에 대해서 같이 오르기 때문에 현재로 그냥 러프하게 계산을 하시면 이게 한 20% 내지 30%가 공시가격이 오르면 이 보유세라든가 같은 경우는 50% 정도 오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담이 되실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사실 이제 부동산의 이런 어떤 불로소득을 잡는 데 있어서의 이런 보유세 강화는 굉장히 효과적입니다마는 또 항상 그늘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하나 갖고 계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여기에 대해서 대처가 나올지 지금 걱정이 되고요. 현재 예를 들어보면 이제 이번에 표준주택이 22만 개 있는데 그중에 제일 많은 데가 이명희 회장, 신세대 이명희 회장이 277억을 갖고 있는데요. 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3억 6천 내시다가 5억 3천으로 1억 7천이 뛰어오릅니다. 그래서 세 부담이 굉장히 많이 오를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진짜 진짜 폭탄은요. 증여세하고 상속세입니다. 20% 오르면 보유세가 50% 오르지만 증여 상속세는 10억 단위로 이게 올라가기 때문에 만약 20% 정도의 시가가 올라간다면 증여세는 80% 정도가 뛰인다고 보십니까 진짜 폭탄은 상여 증여세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증여세, 상여세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보유세 부담도 사실 만만치 않은 게 사실이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보유세 강화, 또 거래세 완화는 옳은 방향이라고 하면서 시사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보유세 계속 늘어날 거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예상이 가능하죠. 보유세를 올리는 이유는 집을 가지고 돈을 벌겠다고 생각하는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는 것을 막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동산 의원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보유세를 올릴 수밖에 없다. 결국은 보유세를 높여서 갭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남의 돈을 빌려가는 은행 돈을 빌려가지고 집을 사가지고 그걸로 재산을 증식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는 사람들의 그런 행위들을 막겠다는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1가구 2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불필요하게 2주택, 3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그걸로 경제적 이육을 획득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막기 위해서는 보유세 증가가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보유세 증가는 부동산 정책의 안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이제 혹시나 사각지대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한 주택만 갖고 계시는데 너무 가만히 있었는데 집값이 올라가는 바람에 세금이 많이 늘어나는 경우 연금으로 생활하시는데 한 주택만 갖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다른 방법으로 구제해야 되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200채, 300채씩 갖고서 집 가지고 집 장사를 하거나 아니면 돈을 버는 이런 분들 그러다 보니까 청년층이나 아니면 조소득층은 집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값이 뛰고 있고. 이런 부분을 잡는다는 측면에서는 보유세를 증가하는 것은 일정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고 공시지과는 사실 현재 시세하고 너무 많이 차이가 있어요. 특히 단독주택은 지금까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논란이 많이 됐었기 때문에 이런 정책으로 가는 건 맞다. 다만 사각지도로 남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옳은 방향이 어떤 방향이 옳은 거냐에 대해서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투기를 잡느냐, 진짜 투기와의 전쟁이냐 아니면 거주에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거에 따라서 이게 옳은 방향이 다른 시각에 따라서는 좀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그냥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공시지가가 인상됐어요. 그럼 집주인은 어떻게 하겠어요? 부동산 간격을 그냥 올려버리는 거죠. 이건 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근에도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강남의 이런 상가 시세들이 굉장히 오르는데 상가들이 요새 유동성이 좀 줄어드는 그런 추세에 있었습니다만 불구하고 이게 가격이 올라갑니다. 공시지가 인상된 거를 부동산 가격이 다 지금 전의를 하고 있어요. 반영을 해버리는 거죠. 과연 옳은 방향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런 정의를 좀 내리고 그 방향에서 좀 전체 한쪽이 누르면 다른 쪽이 영향을 받는 풍선 효과가 굉장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들춰보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보유세를 비롯해서 각종 세무담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실 은퇴하신 분들은 세금을 내기 위해서 적금을 들 정도라는 말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이 보유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서 시장의 매물이 늘어날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많은 양의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이 정말 한 채밖에 없는데 자연스럽게 집값이 올라가지고 그걸 부담스럽게 느끼는 분들은 그렇게 안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다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그걸 경제의 이익을, 본인의 어떤 이익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분들 또 갭 투자를 했던 분들, 이런 분들은 압박이 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은행에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여러 채를 사거나 아니면 전세 끼고 조금만 돈을 빌려가지고 집을 사가지고 계속 그걸 가지고 집값 오르기를 기다리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집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보유세가 부담이 되면 은행 이자도 압박이 올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다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본인의 이익 실현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집을 내놓을 확률은 충분히 있다고 보이집니다. 저는 반대 의견인데요. 오히려 반대. 그러세요? 아니, 아파트 가격이 지금 2년 전만 해도 5억 8천 하던 게 평균 가격이 지금 8억 2천으로 갔어요. 40.8%가 급증했습니다. 이거 보유세 무서워서 이거 팔라고 내놓지 절대로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산만 해도요. 대학교 4년간 등록금 모아서 조그만 집을 사더라도 이거보다 훨씬 더 나은 수익률을 내고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이 공급의 부분, 매물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집값 상승이라든가 이런 거래에서의 위험성들은 화폐성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나 많은 유동자금이 지금 1천조에서 1,400조까지 추산되는 시장에 돌고 있죠, 그냥. 그 부분을 어떻게 선순환의 물꼬를 터주냐가 문제지 이렇게 해서 매물 나올 물건이면 벌써 나왔죠. 따라서 지금 매물로 나오기보다는 더욱더 이걸로 인한 가격 상승을 판매가에 얹히는 부분으로 해서 매물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적게 나올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말씀하신 화폐의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집값을, 보유서를 올리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더 오래 갖고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유세도 많이 내지도 않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값 오를 확률이 없고 그러면 누가 집을 내놓겠습니까? 아무도 집을 안 내놓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계속 갖고 있으면 돈이 된다는 확신이 있다고 하면 절대로 집을 안 내놔요. 누가 팔겠습니까? 물론 이게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집을 팔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집을 안 내놓습니다. 집값이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는데 어느 누가 그걸 집을 팔고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해 돈을 다시 구해서라도 구해서라도 집을 또 살려고 하겠죠.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분이 토론을 하실 정도니까. 그러니까 지금 답을 얘기하신 거예요. 수요 억제책으로는 안 된다. 그렇다면 공급을, 공급에 대한 대책이 나오면서 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재개발, 재건축 다 지금 잡아놓고서 공급을 줄여넣고서 수요 억제하는 거. 이건 매물이 안 나옵니다. 공급을 늘린다고 하는 것도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시면서 하려면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공급을 많이 늘렸는데 만약에 돈이 있는 사람은 집을 살 수 있는 구조로 대보세요. 그러면 그 돈은 또 돈 많은 사람한테 집이 갈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보면. 그걸 구조적으로 다주택자들을 일정 부분 제재하지 않으면 계속 집은 가진 자의 어떤 재산 증시의 방법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마 최진봉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은 분명히 정부가 좀 의도하고 정부가 좀 겨냥하는 방향인 것 같고 지금 고문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아마 시장에서 정부의 대책에 대한 비판을 하는 시각으로 저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유세는 답이 아니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공급을 늘리는 대책이 좀 필요하다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뜨거운 감자네요. 네, 아무래도 토론 시간이 아닌데 토론이 붙을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아니겠습니까? 반발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런데 지금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나왔고 이 공시가격에 대해서 이의신청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온라인에서 하면 되는데요. 이게 공시가격 이의신청 같은 경우에 국토부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라고 하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본인의 이의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시공구 민원실에서 열람을 할 수 있고요. 가격에 대해서 그리고 이의신청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가능하죠? 23일부터 내달 다음 달 21일까지 가능합니다. 다음 달 21일까지. 네, 알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자동차 그룹이 2019년 실적을 내놨는데 개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사실 세계 경기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자동차 판매도 쉽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장 자체가 위축된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시장 기대치가 좀 낮아지면서 결과를 열어보니 괜찮았단 말이죠. 투자 전문가들이 보고서 내는데 제목이 재밌죠. 덜 팔아도 성장하는 법을 현대차가 알았다. 이게 뭐 거기서 다 나오는 거죠. 평균 판매 가격이 좋아진 거예요. 판매 가격도 좋아지고 일단 판매 믹스가 좋았죠. 지금 최근에 현대차가 15종 이상의 신차를 내면서요. 다른 회사들은 7, 8개 정도 내는 게 고작이었는데 내면서 지금 판매 믹스. 그러니까 고급 차와 SUV 쪽으로 돈. 구성 자체. 그게 아주 주요했고요. 그다음에 인센티브들을 많이 축소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영향을 많이 끼친 것 중에 아니라 원화. 원화의 약세가 환율이 좋았던 부분인데요. 계속 이러면서 지금 정의선 부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현대차에서는 올해를 진짜 대전환의 원년. 특히 미래 리더십 자동차 업계의 리더십 확보하는 원년으로 했기 때문에 그 출발 선상에서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실탄들을 만들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는데 여기는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현대차 지금 말씀드렸지만 기아차도 성적이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2조 97억 원이고요. 전년기보다 약 73.6%가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많이 늘었죠. 여기도 거의 비슷해요. 현대자동차하고 지금 고수익 차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판매 숫자는 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많이 나는 차들을 많이 판매를 했고요. 또 하나는 환율,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경쟁력 있는 신차를 많이 출시를 했고 인센티브 같은 경우도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기아 현대차들이 차를 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차를 판매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많이 제공을 했거든요.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그런 부분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결국은. 그래서 결국은 성적이, 수익성이 많이 개선됐다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잘한 것은 칭찬을 해주고 이제 다음 어떤 산들이 남아 있는지 다음 과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현대 기아차 앞으로 넘어갈 산이 있다면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올해 100조 넘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영업이익률 3.6%밖에 안 됩니다. 지금 BMW나 이런 소위 말하는 1, 2, 3등 우리가 4위거든요, 현대가. 거기는 9%대를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2013년도에도 현대차는 8%대의 영업이익률을 내다가 그러다가 2018년도에 2%대 내려가고 다시 3%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부분, 이 부분을 굉장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향후에 61조에 투자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현금을 어떤 식으로 창출해 내느냐. 그리고 지금 전기, 수소차, 자율주행, 그다음에 심지어 이번에 CES에서 개인용 비행체까지 굉장히 많은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야말로 많은 투자가 필요한 부분 어떤 식으로 자금을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산으로 보여지고요. 방향성은 굉장히 지금 잘 잡고 있다. 이런 평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슈엔에서도 이미 좀 다뤄본 이슈이긴 한데요. 성전환 수술을 한 뒤에도 계속 군복무를 하고 싶다라고 말했던 육군 하사를 군 당국이 강제로 전역을 시켰습니다. 개인적 사유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관계 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결정이었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인데요. 이번 논란의 여지가 많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으로 보면 국방부에서는 현행법으로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걸 소급해서 적용할 수도 없고. 그래서 법령이 미비한 거죠, 아직은. 왜냐하면 성전환한 병사들이 있을 가능성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그런 법령이 없는 상태에서 현행법으로 하면 전역을 시킬 수밖에 없다는 게 전역심사위원회의 판단입니다. 제가 볼 때는 좀 고육지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회적 분위기를 국방부가 아직까지 받아들이기에는 법령상 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못 따라가는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불가피하게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군에서는 전례가 없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했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 해외에서는 이런 사례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군, 국방 의무의 남자와 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트랜스젠더가 근무하는 수가 1만 5천 명 정도 되고요. 그런데 이런 예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대를 해서 트랜스젠더로 바뀌는 경우.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상으로 잘 보시면 뭐가 문제냐면 자기네 소속 부대에서는 이거를 굉장히 적합하다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부대, 상급 부대 차원에서 이것에 대한 소위 말하는 절차상에 그다음에 내부적 의논을 해야 되는데 본인하고만 하다가 결국은 일이 난 이후에 이거를 처리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법령이 미비돼 있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법으로는 트랜스젠터 자체가 성주체성 장애로 지금 판단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여군으로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중간에 군단장이나 소속 부대에서 이 절차들을 알고서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부분이 개인의 어떤 희생으로 돌아온 것 같은데요. 결국 군 조직의 특수성이라든가 맨 인 유니폼에서 경찰이라든가 교도, 소방 이런 데는 또 특수성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순차적으로 좀 잘 포함이 돼서 트랜스젠더가 아니라 진짜 뭐 어떠한 형태로든지 국방 앞에는 성별의 차별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군복무를 하겠다고 하는데 하지 말라는 결정이 내려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 군인권센터 같은 경우가 이번에 판결을 받은 하사를 좀 도와서 국방부 인사소청도 제기하고 행정소송까지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시민사회단체가 돕겠다고 했으니까 도움을 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절차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소청위원회 가죠. 그다음에 행정소송하죠. 만약 거기서 안 받으려면 대부분까지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헌법소원도 할 가능성이 있고. 진리한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이 정비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번 기회에 이 문제를 공론화시켜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를 법으로 만들고 이런 경우가 또 지금 이 변화사뿐만 아니라 군 내에서 이런 어떤 갈등을 겪고 있는 성정체성에 대해서 그런 병사들이 많이 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하는 부분들을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민사회 또 국민들의 여론을 좀 모아서 어떤 결정을 할지 논의를 할 시기가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이슈 최진봉 교수 최영호 고문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